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서울 경기 지역에 날씨가요. 아침에 출근할 때 영하 15도였어요. 체감온도는 아마 영하 18도 정도 됐을 거예요. 오늘 날씨가 지금 낮에도 내려가지 않고 있네요. 영하 12도예요. 이렇게 신제품 소개해드리려고요. 비타플렉스라고 해서 이건 멀티비타민 고함량 중압비타민이에요. 이렇게 일곱 개,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 부칩니다. 여기는 비타민 B1, B12, 비타민 C, 비타민 E, 비타민 KD 여러가지 온갖 비타민 플렉스라고 종합 부위푸드 비타플렉스 이문시 하십니다. 이거 하루에 하나씩 드시고 건강하세요. 안녕.